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증권팀 박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 물량 부담으로 이틀째 하락했네요. 자세한 시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외국인 물량 부담에 하락하며 이틀째 하락하면서 199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12의 코스피는 어제보다 10.01포인트 0.5% 떨어진 1993.34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초와 보호권에서 등락하던 코스피는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서 동시에 매도세를 강화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매매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천억 원 넘게 팔면서 나흘째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기간도 매도 전환에 150억 원 넘게 순매도를 보였지만 개인이 12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 변호는 건설업과 보험, 전기전자 등의 낙폭이 컸고 섬유일복과 종이목재 등은 하락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모비스 등이 하락한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차 등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 마감 상황 알아보죠.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이미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선 코스닥은 54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12일 코스닥은 어제보다 3.44포인트 0.64% 오른 543.88에 장을 맞췄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00억 원, 3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은 43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대다수 업종이 오른 가운데 출판과 의료정리기기 등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와 종이목재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하락 종목이 많았는데요. 파라다이스와 CJ E&M 등은 소폭 하락했고 CJ 오쇼핑과 서울반도체 등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안철수 테마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 조작 근절 바람과 또 안철수 전 교수의 기국의 재료가 소멸되면서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디스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5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S&P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에 턱밑까지 오르면서 추가 상승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지칠 줄 모르는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1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50.22포인트 오른 14,447.29로 거래를 마치면서 5일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S&P500 지수도 7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지난 2007년 10월 9일에 1,565.15에 불과 8.93포인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둔화 이탈리아 신용 등급 강등이라는 대외 악재로 인해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미 고용경기 선행지표가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 회복과 함께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를 지속할 것이란 기대감에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장세로 전환됐습니다. 여기에 독일의 1월 수출이 기대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하는 것도 우울한 유럽경제 전망의 청신호가 되면서 투자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이 같은 뉴욕 증시의 거침없는 행보에 시장에서는 조정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대하는 조정이 당분간 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약세론자들이 자취를 감춘 가운데 추가 상승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역사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후 두 달 정도는 보합세를 보이거나 속복 하락했다는 점을 들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주가가 15%가량 오른 것을 고려하면 조정 장세가 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는 다우지수의 최고가 행진이 관심받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나 시장 내부적으로는 S&P 500 지수의 최고치 경신이 더 중요하다며 S&P 500 지수의 행보가 조정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윤입니다. 최근 아시아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서 아시안 펀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수익률이 100%가 넘는 상품도 등장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탁월한 수익률을 거둔 펀드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영에서 출시한 삼성아세안 펀드는 최근 3년 수익률이 107%로 10억 원 이상 해외 주식형 펀드 가운데 수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MSCI 동남아 지수는 37% 상승하는 데 그쳐 벤치마크 지수 대비 3배 가까이 높은 수익률입니다. 상승세가 높은 수익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승세가 낮은 수익률을 거둔 조정해가 되어있습니다. 상승세가 낮은 수익률이 높은 수익률을 향해 상승세를 더 높为 수익률이 떨어 21%를 알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높은 수익률을 간격으로 삼성서가 높은 수익률 꺼도 낮은 수익률을 향해 특히 아세안 시장은 젊고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을 바탕으로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섬유산업 등에서는 이미 중국을 추월해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삼성 아세안 펀드는 지난해 12월 초 기준 태국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5개 국가에 95%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세라믹 바닥재를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회사인 아르와나와 필리핀의 하이퍼마트 체인인 퓨어골드 등 소비자 관련 종목의 투자에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아르와나는 8개월 만에 58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 퓨어골드도 2012년 4월 매입 후 90%가 넘는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원자재 관련 시장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원자재 수익국의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입량이 늘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릭스 시장에 이어 차세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 시장. 탁월한 종목 선택과 차별화된 수익률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여우입니다. 외국인은 잘만 버는데 내 계자는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증권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 3년간 주체별 투자 성과를 살펴보니 개인이 가장 부진했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혜진 기자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500억대 금액을 직접 투자하는 고액 자산가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봤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만도, 말 그대로 자동차의 올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환율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이 투자자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2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총 30개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30개 중 29개 종목이 마이너스, 투자 금액의 80%가 사라졌습니다. 최근 3년간 투자 주체별 순매수 상위 종목의 수익률을 살펴보니 기관과 외국인은 플러스, 개인은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처럼 실패하는 이유는 계좌 관리와 매매의 잘못된 습성 때문입니다. 지난 6년간 개인의 평균 매수 단가는 만 원 내외, 3만 원에서 6만 원대에서 종목을 고른 외국인 기관과 평균 5배가 차이납니다. 특히 액면가 이하 종목들은 경영상태 등 여러 측면에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부실한 종목 몇 천 주보다는 우량 종목 몇 십 주 투자가 더 현명하다는 설명입니다. 종목 선정함에 있어서 너무 싼 주식이나 아니면 너무 빠진 주식을 기본적으로 선호하는데 시장 내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오히려 선호하는 종목 쪽으로 같이 초점을 맞추는 게 소외된 종목 보시는 것보다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원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손실 종목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거나 조그만 이익에도 차익 실현해버리는 습성도 문제입니다. 단일 종목에 모두 돈을 쏟아붓거나 백화점식의 다수 종목 보유도 위험한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판단에 자신이 없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장 전문가가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전 연도의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가치투자 기법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비밀병기입니다. 최근에는 실적이 좋은 아이티나 중국 도시와 관련 수혜주 종목을 압축해 살펴보는 것도 일반 테마주보다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어예진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